오 좋아요 와있는 데가 직접 가지고 올 거고 아 혹시... 이리 이렇게... 와이잖아 이걸로... 이리 이렇게... 왜? 네 백혁 씨 찾았어요 확실해?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? 담아 연락하지 말고 수고했어 내 돈은요? 비행기는? 집들여 내 집 나랑 만나보다 돈이 오나면 지금 밖에 뭐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멈칫 고수 미래 기술에 지금 장애랑 좀 오랫믄에 집에 온 기분이 어때? 어쩐지 내 집 같지가 않네 이거 니가 좋아하나 봐야 맞지? 수고했어 그래? 스테이크 괜찮다 먹어봐 별로 입맛 없는데 너 아까는 배고프다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입맛이 없어졌어 이제 그만 가자 가자니 나한테 그 시간을 줘야지 무슨 시간? 니가 나한테 갖고 있는 걸 줄지 시간 내가 무슨 일이야 너 그랬지? 내가 널 공격에 빠뜨려 놓은 다음은 도와줄게 그렇지 않아? 아 손가락 같아 아 손가락 같아 아 손가락 같아 아 손가락 같아 젊은 나이에 그런 변이라니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 좀 필요로 왔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해나 어느 길인지 모르는 애가 뭘 키우고 그지 마실까? 뭘 키울까 봐 무슨 말이야 니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으로 그만 모든 권리를 나한테 위임하시는 거야 본인의 정신 말지 않을 때 가족들이 무슨 짓을 꾸물지 모르니까 나만 믿으신 거지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어차피 거짓말이고 그쪽도 알고 나도 하니까 어? 다행히 한 번씩 편하게 그쪽은 미인거나 이 상황이 있잖아 내 아버지 아프지 않고 잘 보생해 주실 거라고 해볼께요 하아 하아 형제부터 뚜껑끈을 가지고 있다고 돈 앞에서 부모 형제들 없이 두꺼운 닦아들이 그러니까요 그랬단 우리가 그쪽 덕분에 고생 좀 하면서 부모 형제도 알아보고 요즘 친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고맙다는 얘기는 나이 좀 더 재밌어요 이거 다시 그럴게요 audible ajng 잘만 양파 공기중 됐어 내 또 바빠가지고 어디서 지내나 궁금했는데 여기 없나? 식.. 고춧가루 간장 간장 고춧가루 통 nonprofits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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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고춧가루 마늘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 찜지에 찐가루 소금 간장 소금 간장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뼈 뼈 뼈 뼈 나름 뼈 마glio 버터 매oke 뼈 감사합니다.